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아직도 세상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우리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저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 자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저 세무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아무것도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고 에스쿠르트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처음 사람이 있고 오직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려고 하고 불수고 아굴라처럼 나도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그래야 세상에 꿈이 없으니 그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천국도 가고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야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거듭났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쿠르트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쿠르트를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쿠르트를 도와줬습니다 예수쿠르트를 도와주고 또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쿠르트를 온전히 장사 지내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그래야 전성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쿠르트 온의 안에 우리도 온전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심령이 가나려야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처럼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온유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이 8가지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즉 예수쿠르트의 온전한 마음속에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온유한 땅을 차지하며 온전한 것을 하는 것 예수쿠르트께서 흥미없고 순전한 길을 이미 갔습니다 예수쿠르트께서는 새하담이며 온전한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쿠르트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 받으십시오 잡은 자를 살고 잡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는 자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뭐를 알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원약을 이행하시며 바로 온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 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쿠르트의 분말하신 말씀을 다 지키는 자 그래야 이 땅에서도 온전한 구원으로 전국에서도 진정으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그 보배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배가 있다 하고 정신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안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투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행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쿠르를 따라야지 자기를 무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쿠르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합당하지 아니한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불순종이 예배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요 그래야 공경하고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는 자는 요셉이었고 아는 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애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애했습니다 요비 하나님을 경애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애매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산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온전한 초대교회 그들의 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진정으로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순종 불순종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경애요 그래야 진정으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식혜명을 지켜야 되고 이제는 온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살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진명이 가난한 자들은 세상과 모든 것을 다 끌어버렸습니다 반드시 히브리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버탄자는 하나님과 온수된다고 히브리스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반드시 온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애통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기쁩니다 위로가 있는 자는 기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대고 하소원을 하겠습니까 어디에다 대고 우리의 원통화를 풀어주소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으니 우리 아빠가 계시니 날마다 우리의 아빠께 이 모든 사정을 다 하려고 그리하여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온전히 하옵소서 주여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에이스 크리토로 말씀합니다 에이스 크리토로 이 신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이스 크리토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가 바로 출발점이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끝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면 애통하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요 그리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모든 8가지 복원 다 똑같습니다 바로 천국의 아들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으시길 에이스 크리토로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그리하여 신명기 7장 9절에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장 7장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삽니다 그래야 그러면 진정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는 자들은 지키려고 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들 세상에는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요 바깥 어둠데서 이를 가며 슬피 울리라 불법을 행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쁜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쁜 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기쁜 길 푸른 초장의 길 온전한 길 물된 동산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지사입니다 바로 애통의 복을 받아서 영원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위로는 날마다 감동이요 날마다 처음 사랑이요 그리하여 에이스크립도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닙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복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으로도 에이스크립의 말씀을 지키고 배발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서버나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버나 교회의 감독 본래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에이스크립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리하여 순교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 이레네우스는 바로 프랑스 니용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그리하여 끝까지 승계했습니다 순교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냐시오도 진정으로 진정으로 온전한 길을 갔습니다 바로 안디옥의 초대 감독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감독이 이냐시오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가 로마로 순교하러 가면서 일곱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반드시 온전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심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냐시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자라의 순교의 길을 선택하고 절대 세상과 버타지 않고 온전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온전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길 그리하여 요셉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죽어도 하나님 안에 살겠다 그리하여 요셉이 온전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아스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웠습니다 요비 세웠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온유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온유의 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를 내가 잡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냐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시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회하라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탕자인 것입니다 탕자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허랑방탕한 이 세상에 사망의 일을 접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되고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토 안에 그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스트가 아굴라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에서도 온전한 교회를 했으며 에베소에서도 그들의 가정이 교회였으며 로마에 가서도 그의 가정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며 하나님 안에 큰 축복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안에 큰 축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온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우리도 서나 싸움을 하고 바로 믿음을 지키고 바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온전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입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배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다윗이 굴리학과 싸우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온전한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자군에 들어갈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안다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리세인처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야요 지키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그저 보여주기 위한 믿음 형식적인 믿음 행위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행위 믿음은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겠습니까 에스쿠리토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 하셨는데 날 위해서 온몸이 지켜지시고 날 위해서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렸는데 어찌 내가 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믿음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래야요 초대교회의 성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하리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믿음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만큼만 그저 11조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절하는 것이 예배이겠습니까 그거는 저주인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없는 절을 받고 싶습니까 반드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진정으로 진정으로 거룩한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땅은 천국의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반드시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그는 이미 흥룸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은은의 에이스크르토입니다 그래요 은은의 에이스크르토를 위해서 날마다 달려갑니다 날마다 온전함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자요 그래요 우리는 모든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부릅니다 전국의 배가 부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비밀을 다 아는 법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제는 에이스크르토 안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탐심을 먹으면 죽습니다 교만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바로 경혜란 것은 악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을 따라가는 것이 경혜 아니겠습니까 자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혜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혜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을 미워하고 거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하시겠습니까 교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거만이요 교만이요 폐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폐역한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폐역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 그거는 바로 폐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에이스크르토를 위해서 에이스크르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동이요 날 위해서 죽으신 신랑을 만나는 것 신랑의 손을 잡는 것 한 번 잡으면 성경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도 오순대로 성경강진절 120명처럼 성경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한 번 오시면 진정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일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걸 다하고 달력길을 다 가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믿음의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주 온전한 길 심장의 가난한 길 의의 주로 목마른 길 바로 온유의 땅을 차지하는 그 길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께서 오셔야 됩니다 날마다 온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에스쿨트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팔복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여덟 가지 복이 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반드시 받으시길 에스쿨트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받으면 이 땅에서도 온전한 구원이오 천국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정으로 이곳도 안하고 저곳도 안하는 자가 아니오 이것도 행하고 저곳도 행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진정으로 행하리라 나도 불속 아굴라처럼 행하리라 나도 베베 차베처럼 로마사를 가지고 나도 로마 교회로 달려가리라 하는 자인 것입니다 뒤로 빼는 자가 아니오 하나님의 아들들을 적극적으로 일심으로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일심으로 에스쿨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심이 아니면 요셉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야 배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시며 바로 의에 주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거하며 의에 주리고 목말라 그래야 주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경꾼 십자가의 공강력이면 절대로 의에 주리고 목마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세상에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목말라 하고 세상에 갖지 못한 그 권력에 목말라 하고 세상에서 갖지 못한 그 좋은 직업 그거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달라지는 거 천국의 꿈으로 목말라 해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꿈으로 목말라 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좀 잘 살아봤으면 따로 하나님 믿어서 좀 잘 살아봤으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너는 알라 진정으로 예수쿠리토의 마음 진정으로 우리도 하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예수쿠리토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진정으로 진정으로 심리게 가난하며 의주리고 목말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온전한 온유의 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청결한 복을 입어서 진정으로 합행한 자가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덩전하에 기름이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해야지 극류를 입었고 그래야 마음의 청결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쿠리토의 온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려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 70명이나 돼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아리마디 요셉과 니고데모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68명은 다 오도록 하십니까 딱 두 명만 예수쿠리토를 도와주는 자 예수쿠리토의 편에 쓴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쿠리토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는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사랑하며 제1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째 하나님을 성격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쿠리토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쿠리토를 위해서 사는 것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라 합니다 호린대구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쿠리토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쿠리토와 함께 예수쿠리토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했으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쿠리토를 위해서 할 차례 예수쿠리토를 위해서 걸어갈 차례 예수쿠리토를 위해서 우리도 진정으로 심령에 가라를 하고 의주리고 목말를 하며 그런 땅으로 온유의 땅으로 화평한 자로 오직 우리도 천국의 위로를 받았으므로 천국의 위로를 전파하는 자 그 전파하는 자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사는 것 이 복을 받아야지 바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이제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정으로 진정으로 우리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웃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수근거리지도 않고 이웃에 대하여 바보를 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자라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자들과 함께 온전한 것을 이루며 모든 자들과 함께 에이스크릇도 함께 나아가는 것 끼라 에이스크릇도 함께 먹고 마시며 에이스크릇도의 모든 것으로 이제는 살아넘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에이스크릇도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에이스크릇도 함께